네 안녕하십니까 매미킴TV입니다. 오늘 대단한 선수가 저희 체육관의 문을 두들겨 주셨어요. 운동선수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운동했어도 탑클래스 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.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 주십시오. 김종국, 김종국 형님이시니까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우 야. 안녕하십니까. 예 일단은 잠깐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나 뛰는 폼이 어우 종국 형하고 굉장히 다르는데 네 한 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스켈레터 선수 하다가 지금은 아이언빈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고요. 오늘 이렇게 경험 한 번 하러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지금 채널 오 뭔가 느낌이 굉장히 핫해요 이 업계에서. 이 업계에서 핫하고 다른 분들은 채널 오픈하면 막 딱 했습니다 막 하는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. 조용히 내 운동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저도 보고 확실히 이 느낌이 있다. 네 근데 야 몸이 진짜 아니 저도 운동하거든요? 근데 어렸을 때 안 해서 그러나 왜 안 커지죠? 최근에 또 부상 있으셨고 하니까 부상 있기 전에도 안 커져요. 왜들 안 이해 되나? 격투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생각에서 또 하고 싶으신지 아 근데 사실 원래는 네 보면서 막 직접 해보고 싶다라거나 그런 생각은 추억도 못했어요. 못했어요? 왜왜? 아 무섭잖아요. 무섭다고요? 네 무서워요. 아 이 몸을 까지 아니 그거랑은 또 상관없이 저는 그냥 사람 때리고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? 죽을까봐 아니요. 상대가 죽을까봐 무섭다. 아니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무서우니까 맞는 게? 네 맞는 게 무서우니까 그랬었는데 저희 채널 자체가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댓글에 가반수가 격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진짜 그거 제가 다닌 거예요. 아 그래요? 개인적으로 필수상권 매미킴TV 같이 하세요. 계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오늘 운동하는 거는 우리 윤석민 선수 채널에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피지컬 테스트 피지컬 테스트만 매미킴TV에서 간단하게 그냥 왓배기를 보여주고 메인 영상은 우리 윤석민 선수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피지컬 테스트 할 건데 주먹 귀라고 이 주먹이 이제 내 귀를 가르는 소리 속도 그리고 이 왓배기 끊기는 이 느낌을 보고 이 사람이 전투력을 측정하거든요. 전투력 테스트를 한 번 먼저 해보고 아 이분에게는 이 수업이 맞겠다. 잠깐 보고 맙니다. 저는 항상 보면서 일반인분들이 보면서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많잖아요. 많이들 하는데 저는 정말 반대거든요. 반대! 왜냐하면 저는 또 운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잖아요. 일반인과 전문가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를 전 그걸 너무 잘 알아요. 정말 더 위험한 사람 네. 더 위험한 사람 저거 못 맞춰요. 맞춰줘. 사실 처음에 이분이 더 쉬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더 무섭거든요. 어쨌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데 자세 뭐 신경 쓰기보다는 맞출 수 있을지 프로젝트를 피하는 걸 했을 때 얼마나 피할 수 있는지를 아니 근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지 어느 분한테 그러니까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. 못 맞출 것 같아요. 맞추지 못하더라도 가드 위를 때려서 기절을 시킬 수 있다. 흐하하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. 피지컬 폭팔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릎이 어디 있는 거예요? 여튼 무릎이 먹겠습니다. 이게 무릎이에요? 무릎이 오겠습니다. 이것도 무릎 아니에요? 네. 우와 근데 두꺼기는 나랑 별 차이는 없는데? 그러면 우승훈 선수님이랑 어떻게 이렇게 우승훈 선수님을 우승훈 선수님을 오 예예 알겠습니다. 제가 그 상체는 약해요. 근데 이쪽은 세거든요. 저 쌀로 thấy 근데 이거 되기 전에 계속 눈으로 보인 네? 오, 손해. 살짝만 해, 오픈, 오픈, 살짝 오픈. 한번 재 볼게요. 이런... 눈 줄잘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? 이건 아니지. 제일 높은데 여기? 너무 세게 하면 되니까. 68. 68, 그렇죠? 저 이쪽은 무릎 수술해서 이쪽이 될 거예요. 아, 피솔려, 피솔려. 나 옛날에 66이었어, 왠iz. 큰 차이가 확실 있다니까 이건 체중 대비에요 체중 대비 아 겸손과 안겸손 글러브는 MMA 선수니까 아 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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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이 없으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? 아니 스켈레톤 할 때 끼는 장갑을 끼시죠 먼저 두 분 카메라 보시고 네 딱 파이팅 모자 한번 해주세요 서로 마주 보고 짧게 그럼 저 이건 쓸까요? 뭘 써 아 네 이 정도? 자유로 알았어 무서운 거 쓰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무서우면 해 난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집에 괴한이 들어왔어 집에 가족들이 자고 있어 강도 왔다고 생각해 강도 왔다 강도 왔다 오케이 강도 공격 시작 시작 어어 어어 한 대도 못 때리나요? 오케이 어 좋아 이거 빠져나는 거 좋아요 아 이 정도는 가드 안 열려도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몸이 이런데 심성이 이거 자체를 약간 미안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해가지고 맞추기 피하기 아 그걸로 하시죠 형님 그걸로? 네 제가 할까요? 내가 할까요? 아 네 해보세요 그래서 뻗는 거? 어 뻗는 거? 뻗는 거? 나도 못 시켜야지 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면 되나요? 조금 더 가까이서 시작하시면 이렇게? 아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? 이 정도 뻗으면 맞는 거리 어 이렇게? 나 이거 해봐 이렇게? 어 이거 맞아도 괜찮아 이런 거 아 진짜? 아니 진짜로 아니 너무 미안한데? 아니 그니까 미안하네 미안하면 안 돼 진짜 안 미안해 안 미안해 해야 돼요 그러면? 저는 그래서 일부 중간에 몇 대 맞을게요 안 미안하라고 아 오케이 헐 피했잖아 헐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소리는 나니까 소리는 나니까 내가 너무 그래 아니 봐봐 소리는 안 나게 해주세요 아니 아니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피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야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피하는 거야 아 그래요? 이게 피하는 거야? 해봐 해봐요 해봐 이게 피하는 거야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근데 그럼 조금이라도 걸치면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데미지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아 진짜 약간 데미지를 주더라도 상대가 공격할 때가 가장 약점이에요 정광석화 같은 잼으로 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? 이렇게 너 여기 있는데 이렇게 때리면 당연히 안 맞혀 얼굴로 맞혀야지 피하고 있을 때도 때려도 되는 거야? 당연하지 그냥 받으면 돼요 이렇게 아 자세를 바꿀게요 이쪽으로 해봐요 근데 바꾸... 어 아 맞아요 왜왜 봐봐 이거 오잖아 형 되게 멀어지셨어 아 왜? 아니 내가 너무 뻔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먹으면 이거 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아니 마셔야돼? 마셔, 마셔, 마셔 아 손 아파 아 이거 뽑고 싶어 이제 뽑아, 뽑아 제발 뽑아 이제 뽑고 싶어 내가 보면 이렇게 하면 돼 하나씩 추가되는데 지금? 아니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아니 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내가? 오케이 오케이 프리 아 알겠어 그냥 안 먹어도 눈 감고도 피해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돼 형님 이제 살짝 닿아도 이제 사람이 어쨌든 눈을 깜빡이잖아요 저 안 깜빡이잖아요 아 깜빡이잖아 아 깜빡이잖아 아 깜빡이잖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깜을 때 됐어 깜을 때 됐어 이러면 되겠다 여기서 공격하면 어때 여기서 그 대신 손 어느 정도 써야 돼 이거는 해봐요 진짜 못 맞춰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진짜 그렇다면 왜? 이건 유효타. 이건 유효타. 이건 유효타. 아 인정하자. 지금 처음으로 유효타 났어. 단은 못 피해. 단은 못 피해. 단은 못 피하지. 한 번만 더 유효타 하면 끝내는 걸로? 아 손처럼 괜찮아. 진짜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풀리니까. 근데 이게 떼는 거 재미 들으면 이제 무서워지네. 체감 난다. 제대로 화이팅 화이팅. 세게 좀 세.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. 오! 예이! 오! 유효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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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망치처럼 이렇게.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전상에서 어떻게 하냐는 살짝 느낌만 보면 한 번 더 해보세요. 시작. 오. 아 벌써 무서워. 요령 안 왔다. 요령 안 왔다. MMA적으로 반격은 안 하고 주먹 아예 못쓰게 한 번만 해볼게요. 지금 내가 방음하니까 막 세일락 말락했잖아요. 이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거. 진짜. 다 피해야 되거든. 이것도 피하고 이것도 피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당하는 건데 실전이라고 한 번 해볼게요. 준비. 오케이. 와 이제 아쉬웠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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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라고 있어 동현이 형 주특기까지 뭘 보여agua. 3й 손수 어때요 어때요 해보니까.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해주시니까 그래도 했던 거 같은데 오히려 약간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면 더 멀... 진짜 더 안 됐을 거 같아요. 아까 한 두 대 정도 맞혔잖아요 그때 느낌 혹시 기억나요 어쨌는지. 사람 얼굴을 처음 때려봤잖아요. Animal House 센센해요. 어때요 어때요. 팍! 근데 약간 잠 이상해. 한 번도 안 배웠는데 het. 내가 봐왔다는 거야 잠 이상해이 지금. 그리고 아까 레슨이 잠깐 내가 일부러 잡았는데 그냥 안 넘어가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레슨이나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폭팔력이 좋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용선미소 채널에서 격투기를 제대로 한 번 해보죠 일단 전투력 테스트 100점 만점이요 진짜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이 정도 100점 만점입니다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